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현대 코나 함께 찾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만 볼 수 있는 전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등록일 순으로 되어 있죠.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고차 시세 알아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는 영상이에요. 오늘 매물 조회했더니 121대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보이는 2차부터 시작할게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차 18년식 주행거리 64,000km 판매가격 155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좋네요.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도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는 차량. 무사고에 무교환 용도 이력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데 깨끗해 보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어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고요. 차키 하나 보이네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18년식 주행거리 62,000km 판매가격 1550만원 1.6 디젤 이륜구동 모던팝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었죠?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10만km 판매가격 138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외관 모습도 깨끗하고요. 시트 컨디션 좋네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 선 루프 추가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어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19년식 주행거리 10만km 판매가격 1380만원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었죠? 용도 이력도 없었어요. 1.6 디젤, 이륜구동, 모던아트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8년식 주행거리 7만8천km 판매가격 1630만원 흰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누유, 오히려 좀 미세누유가 한 건 있네요. 자동 변속기 쪽에 미세누유도 또 있어요. 음, 좀 아쉬운데요. 미세누유가 지금 두 건 있습니다. 사고는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었는데 외관 모습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시트 컨디션 좋고요. 하이피스 룸밀러 블랙박스, 선 루프 추가되어 있어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앞좌석이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휠, 여기 조금 스크래치 보입니다. 18년식 주행거리 7만8천km 판매가격 1630만원 용도 이력도 없었고 사고 이력이 없었죠. 깨끗했는데 미세누유가 지금 두 건 있어요. 물론 정비는 되는 부분입니다. 1.6 디젤, 이륜구동, 프리미엄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8년식 주행거리 5만7천km 판매가격 1500만원 회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18년식에 5만7천km 주행거리도 좋죠. 시트 컨디션 좋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타이어 휠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차키 두 개 보여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18년식 5만7천km 판매가격 1500만원. 부사고 무교환의 용도 이력도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었어요. 1.6 가솔린, 이륜구동의 모던팝 등급, 회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5만4천km 판매가격 1550만원. 흰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사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후추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어요. 타이패스 룸을 넣어 블랙박스, 입좌석 트렁크 모즈,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앞좌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차키 두 개 보이고요. 타이어 휠은 까진데 없이 깨끗해 보여요. 19년식 주행거리 5만4천km 판매가격 1550만원.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무사고에 무교환 관리 잘 되어 있는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1.6 디젤, 2등급, 모던 등급의 흰색 차량 잘 봤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13만3천km 판매가격 1149만원. 흰색 차량이고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가 있네요. 트렁클리드 리어헨다 두 군데 교체했고 리어패널 판금 있습니다.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20년식인데 주행거리도 좀 있죠. 만 13만3천km. 외관 모습은 깨끗하고요. 시트 컨디션은 좋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뒷좌석 트렁크 모습.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남아있네요. 휠은 깨끗해 보이고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년식의 주행거리 13만3천km 판매가격 1149만원. 외판부위쪽 교체여서 무사고급이라고 할 수는 있죠. 어쨌든 그래도 교체가 있었어요.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도 좀 있습니다. 그 대신 가격이 좋네요. 1.6 디젤 이륜구동 모던초이스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를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11만4천km 판매가격 2260만원. 흰색 차량이고,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사고 없이 깨끗합니다.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습니다. 앞좌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어요. 시트 컨디션은 깨끗하고요. 19년식 주행거리 11만4천km 판매가격 1260만원.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사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죠. 1.6 가솔린 이륜구동 모던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를 볼게요. 이번 차량은 지금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몇 장 없어요. 3월 22일에 입구되었습니다. 19년식 9만6천km 판매가격 1599만원.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 용도변경도 없었고, 무사고에 무교환으로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사진이 없어서 이 차는 여기까지 소개할게요. 신조 차량으로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죠. 임포테인먼트 플래티넘 패키지, 스마트 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어요. 1.6 가솔린 이륜구동 프리미엄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를 볼게요. 이번 차량 역시 상품화 진행 중입니다. 사진이 또 몇장 없네요. 18년식 18,000km 판매가격 1590만원.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 용도변경도 없었고, 무사고에 무교환으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외관 모습도 깨끗하고요.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 사진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18년식 주행거리가 좋죠. 18,000km 판매가격 1590만원. 용도이력도 없었고, 1인신조로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1.6 디젤, 이륜구동의 모던팝 등급 회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를 볼게요. 이번 차량 18년식 주행거리 65,000km 판매가격 1030만원. 청색 차량이고,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가 있네요. 교체권이 좀 많습니다. 미세누유는 없어요. 음... 18년식 주행거리까지는 좋았습니다. 65,000km. 근데 지금 교체권이 좀 있죠. 이 차는 여기까지 소개하고 발사할게요. 이번 차량 18년식 주행거리 5,000km 판매가격 1820만원. 18년식인데 주행거리가 5,100km예요.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도 없고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 차량 관리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요. 거의 운행은 안 한 것 같아요. 시트 컨디션 좋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후축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어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썬루프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옵션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18년식 주행거리 5,188km 판매가격 1820만원. 용도 이력도 없었고, 무사고에 무교환으로 관리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이 차는 금방 나갈 것 같아요. 20일에 입고되었습니다. 1.6 가솔린 4륜구동 모던테크 등급의 회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를 볼게요. 이번 차량 18년식 주행거리 4만6천km 판매가격 1,660만원. 회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타고 없어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18년식에 4만6천km 주행거리도 좋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차선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들어가 있어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뒷좌석 트렁크 모습, 타이어 트레드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옵션 가지고 있어요. 18년식 주행거리 4만6천km 판매가격 1,660만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죠. 교환 내역도 없었고, 1.6 디젤, 1인구동 모던테크 등급의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플러스 패키지 2,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축방 경보 이런 옵션들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음 차를 볼게요. 이번 차량 18년식 주행거리 3만5천km 판매가격 1,570만원. 청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프론트 엔더 교체한 건 했네요. 미세인 이유는 없는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구요. 차키 2개 보이고, 타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뒷좌석 트렁크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어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이고,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휠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네요. 18년식 주행거리 3만5천km 판매가격 1,570만원. 1인 신조로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죠. 연식과 주행거리도 너무 좋고 가격대도 좋습니다. 1,570만원. 1.6 가솔린, 1인구동의 모던팝 등급. 청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5만4천km 판매가격 1,699만원. 회색 차량이고, 용도변경 없습니다. 차하고 없고, 프론트엔드 하나 교체했고, 도합 한금 있어요. 미세누유는 여기 누유 한건 있네요. 누수 한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우일종 누수가 한건 있어요. 20년식에 5만4천km, 가격도 1,699만원 좋았는데, 교체건이 있었고, 누유가 지금 한건 있습니다. 후반 카메라, 내비게이션,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하이패스 로밀러 블랙박스, 차선 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타이어 휠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키는 하나 보이네요. 사고는 없었죠. 교체건과 누수가 한건 있었습니다. 1인 신조로 무사고 차량이었어요. 용도 이력 없었죠. 멀티미디어 내비플러스의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1.6 가솔린, 1인구동, 모던 초이스 등급의 회색 차량이었어요. 오늘은 이 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을까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